자, 지금부터 마음 깊이 존경하는 우리 우영서 어르신과 이렇게 바쁘신 분들 한자리에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결혼... 보류하겠습니다. 아니, 왜? 사실은 저희가 사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. 사실 저희가 결혼 발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귈 때가 아니었어요. 조태섭을 잡으려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. 그 일로 자주 만나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귀게 됐습니다. 어쩌다 보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세요. 그럼 이건 뭘까? 아, 이제 열어보세요. 아니, 순서점을 왜 먼저 찍어, 그럼? 발리. 발리. 네! 저희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자의 마음을 담아 제가 여행 보내드리려고요. 지상 낙원 발리로 여러분들 다 같이 해외행 한번 가시죠. 아,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래전부터 발리 댄스를 준비했지 뭐야.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우리 김희아 천하 회장님께서 여러분 모두 전 세계로 모신다고 합니다. 존경